정부와 여당이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변동금리 대신 4%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,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과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 당정은 아울러 공급망 관리와 유통 물류 고도화 등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